라면 챙기고 초콜릿 챙기고 설레는 마음으로 듣기를 걸으면 나무들 손 내밀어 그늘을 만들어주고 강아지 뿔 반갑다 고리를 흔들어요 아빠랑 텐트 치고 형이랑 요리하고 레이프를 켜두고 엄마 곁에 누우면 바람이 손 내밀어 머리를 쓸어주고 귀뚜라미 다가와 자장가 불러줘요 바람이 손 내밀어 아빠랑 텐트 치고 나에게 손 내밀어 무난이 손 내밀어 급이 감사합니다.